여러분한테만 특별히 공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지혜, 지혜지혜입니다. 약 3년 전에 제가 처음 이직을 했을 때도 제 이직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 제 두 번째 퇴사 영상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직할 회사는 어떻게 결정하는지와 같은 저의 가치관이나 어떻게 새 분야로 이직할 수 있었는지 헤드헌터는 어떻게 했는지와 같은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까지 저의 이직 성공 방법을 A to Z 총 정리드리라고 합니다. 좀 전반적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따르면서 저의 생각이 어땠는지 어떻게 결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룰 거라서 그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직에 대한 저의 전반적인 생각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커리어를 쌓는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쭉 해내가는 것 예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 영업관리로 입사를 했으면 그 일을 한 10년, 20년 하다가 한 20년 차쯤 됐을 때 해외 주재원을 한번 다녀오고 운이 좋으면 한 25년, 30년 차쯤 됐을 때 임원회를 다는 커리어패스 사실 너무 대단한 일이죠. 저는 진짜 리스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세대에 혹은 제 10년 차 이상이 이 선배분들 세대에 많이 계시고 요즘 세대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은 유사 업계 유사 직무 그 외에 이직이 있죠. 뭐 배임 PM을 하다가 유기후 PM이 된다거나 엘지전자 영업관리를 하다가 삼성전자 영업관리가 된다거나 페이스북 광고셀즈 하다가 틱톡 광고셀즈가 되는 것 혹은 무신사 MD를 하다가 더블 컨셉 MD를 하는 것 보통 회사의 네임 빌리오를 높이거나 직급을 높이거나 혹은 연봉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직이 많고 본인의 업계와 직무 전문성을 굉장히 뾰족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혹은 다른 업계에 다른 직무 주변에 사례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보통 기존의 직장 환경이나 직무가 너무 안 맞아서 전환을 시도하거나 분야나 직무는 아예 다르지만 다른 기회가 너무 매력적일 때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례로는 삼성전자 온라인 마케팅을 하다가 쿠팡, PO가 된다거나 저와 같이 영업관리에 있다가 로스쿨으로 전향을 해서 법무법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가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유사 업계의 다른 직무 사실 다른 직무가 되는 순간 이직은 쉽지 않아서 보통 이 경우에는 같은 회사 내에 타 직무로의 이동 혹은 전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제품 PM을 하다가 영업관리가 되거나 온라인 마케팅을 하다가 PR팀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을 종종 봤는데 이 경우에는 직무 전문성보다는 그 업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파이프라인들을 경험하면서 그 업계의 전문성을 쌓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른 업계에 다른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만큼이나 이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제 주변에서도 제일 많이 보이는데요. 틱톡 광고 세일즈에 있다가 토스 광고 영업 사업으로 간다거나 쿠팡 파트너스 팀으로 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삼성전자 영업조직에 있다가 아마존 글로벌 셀링으로 이직을 한 거 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을 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영업 관리 조직에 있다가 틱톡 광고 파트너십 팀으로 옮기게 됐고 지금 옮겨온 회사도 업계는 다르지만 광고 파트너십과 같은 제 직무 역량과 경험을 살려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섯 가지 방향성 다 모두 정답은 없고 본인의 가치관과 방향성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문성을 깊게 하느냐 혹은 넓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방향에서든 저의 커리어적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직의 방향성 이직의 목적을 크게 분야의 확장, 업무의 확장, 연봉 상승 혹은 탈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막 혼재되어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 여기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보다는 어 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어 나 저기 좀 궁금한데? 이런 마음이 조금 더 베이스가 되어야 좀 더 좋은 회사로 성공적인 이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회사가 너무 안 맞는다거나 나의 커리어를 오히려 깎아먹고 있는 것 같다거나 뭐 건강상에 안 좋은 조짐이 있다면 빠르게 환경을 바꿔야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준비할 때의 마음가짐도 그렇고 성공률도 그렇고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전에선 다 너무 좋은 회사였는데 어떻게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냐 하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원래 회사에서도 사람들 다 너무 좋고 너무 만족스럽게 다니는 편이었지만 이 1, 2, 3번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잡토크에서 제 친구 연재가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사람들에게 한 조언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지금 회사에서 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채워지지 않는 갈증 혹은 궁금증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첫 이직을 결심하게 된 구체적인 생각 과정은 이전에 더 자세히 다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영업 마케팅 인력으로서 더 주체적으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IT, 플랫폼 기업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외국계의 경험을 쌓고 싶어서 글로벌 기업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저랑 똑같은 롤,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가전전자 제품을 다루다 보니까 유통도 좀 궁금한데? B2C를 하다 보니까 B2B 기술 영업이 궁금한데? 이렇게 사람마다 궁금해지는 영역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직을 할 때도 제가 틱톡이라는 하나의 디지털 매체에서 롤링되는 디지털 광고를 위한 광고 파트너십을 하던 것이었는데 이게 이 매체 혹은 온라인 퍼포먼스 광고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분야의 파트너십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좀 특정 업계를 정했다기보다 제가 좀 다양한 파트너십을 경험해볼 수 있는 곳들을 좀 탐색했던 것 같고 그 방향은 그게 뭐 다른 매체가 될 수도 있고 거꾸로 광고를 집행하는 브랜드 사이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옵션은 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향성을 좁히고 나서 어떤 회사를 고를 거냐에 대해서는 막 엄청 재고 따지진 않았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괜히 마음이 가는 거 좀 더 재밌을 것 같은 거 제일 우선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할 공고를 어디에서 찾는지 질문 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정해두면 내가 어디서 공고를 탐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넥스트 스텝을 정하기도 훨씬 용이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 지원, 사내 추천, 헤드헌터 제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유형을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써 링크데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링크데인은 비즈니스, 커리아 중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데요. 페이스북이 개인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이라면 링크데인은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국내 기반 기업을 고려하신다면 원티드나 잡코리아 같은 국내 플랫폼이 더 유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안 잡았고 외국계를 생각하신다면 링크데인은 꽤나 필수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학력, 기본적인 경력 사항 등을 프로필에 적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 채용 공고 탭이 아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 채용 공고 탭을 보면 일단 저의 극암 경력에 기반한 관심 있을 만한 공고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 혹은 원하는 기업의 공고에 대해서 알림 설정을 해 둘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IT 플랫폼이라고 강향성을 좁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구글, 페이스북, 바이튼스 이런 데다가 알림 설정을 해두고 영업 마케팅 직에 해당하는 공고가 뜨면 한 번씩 살펴봤습니다. 만약 외국계와 상관없이 좀 특정적으로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채용 사이트를 자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당연히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수시로 확인하다가 어? 이거 좀 나의 자격 요건과도 맞는 것 같다. 나의 방향성과도 맞는 것 같다 하는 공고가 뜨면 그때 지원하시면 됩니다. 사내 추천 지원하고 싶은 회사에 지인이 있다면 레퍼럴이라고 하죠. 사내 추천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 방법이 아니라 추천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경력직이면 더더욱 이 사람이 조직에 잘 이용화될 수 있을까? 그럼 바로 업무를 투입할 수 있는 영향을 갖추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려되는 지점일 텐데 아예 정보가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정보가 있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때 중요한 점은 나를 래퍼해주는 사람도 회사에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저 역시 그 지인에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인 입장에서도 진짜 생판 모르는 후배가 다짜고짜 연락해서 래퍼를 해달라고 한다거나 혹은 이전에 업무 감염이 좋지 않았다면 추천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혹은 그 지인조차 그 회사에서 평판이 좋지 않다면 추천을 안하니만 못하겠죠? 그런데 그분이 막 회사에서 에이스 소리를 듣는데 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나의 업무 역량에 대해서도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약간 보증 수표예요. 물론 그분이 이 채용 과정에 직접적인 몰고는 하지 않지만 추천할 경우 대개 서류는 기본 패스하고 이후 인터뷰 과정에 있어서도 면접관이 일단 좋은 인상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이든 인간관계든 평소에 잘하는 게 중요하다. 혹은 링크대인에 한 개 이상 경력이 있으면 헤드헌터 분들이 제안을 많이 주세요. 보통은 과거 경력 기반에서 채용 제안을 주시는데 제가 산정에 있을 때는 비슷한 가정업계에 관련해서 제안을 많이 받았고 틱톡에 있을 때는 여러 플랫폼의 유사 포지션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막 한 명 한 명 신중하게 제안을 한다기보다 비슷한 포지션을 분들에게 좀 뿌리는 것 같아서 너무 이 모든 제안 하나하나를 깊게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메시지를 보다가 어? 여기 좀 궁금한데? 싶은 제안이 있다면 관심 있다. 다음 프로세스 안내해달라. 이런 식으로 회신하면서 대화 이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회사로 이직할 때 이렇게 오게 됐어요. 장점은 일단 이 경우에도 서류는 보통 기본적으로 통과하는 편이고 이후 프로세스도 좀 단축되는 것 같아요. 사람 바이 사람 또 헤드헌 터브는 역량에 따라서도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진행할 때 인터뷰 후에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혹은 합격 이후에 다음 인터뷰 일정을 잡는 것 역시 직접 지원해서 진행하신 분들보다 좀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경력 채용이라는 게 제가 원한다고 그 자리가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직무가 다르거나 혹은 막 최소 자격 요건이 15년 차거나 공고는 되게 자주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제가 지원할 만한 포지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런 자리가 드디어 생기면 그때 막 이력서를 처음부터 준비하면 이미 늦었고 또 퍼스트 컴퍼서 베이스기 때문에 늦지 않게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나에게 맞는 자리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직이 굉장히 중장기적 플랜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막 쉑쉑 한 번에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지원한다고 당연히 다 붙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일단 한다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삼성 다니면서 이직을 결심하고서 여러 군데 지원해보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 11개월이 걸렸고 이번 이직은 좀 빠르게 진행된 편이긴 한데 3월 말에 시작해서 7월에 끝났으니까 4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기본적인 레줌에 준비해놓으시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성이 뭘까? 평소에 생각해보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회사나 포지션들 알림 설정해두시고 탐색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원을 위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경력기술서 작성법 등을 많이 문의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생 때 만들어둔 영문레줌의 포맷 하나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습니다. 국문경력기술서 포트폴리오는 만들어 본 적이 없고요. 자소서를 쓴 것도 취준 시절에 SKT랑 삼성 문자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작은 제가 대학생 때 컨설팅 포함해서 인턴을 하고 싶어서 거기는 영문레줌의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막 선배들 거 예시 받아보고 여기저기 조언받고 하면서 처음 제 레줌의 기본 포맷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RA가 끝나고서는 그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업데이트해뒀고 삼성에 입사해서도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뿐이지 언젠가는 이직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3년차 아침부터 연간 업데이트를 해둬서 그걸로 틱톡을 또 지원하게 됐고 이번에도 틱톡의 경력이 업데이트된 레줌에로 지금 회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일단 외국계는 영문레줌에가 필수고요. 그 외에 다른 걸 안 물어봐서 좋아요. 요즘 많은 국내 기업들이 지원할 때 막 지원 동기 같은 거 5천 자씩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 진입장벽이 없다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국내 기업을 못 쓰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국내 기업에 지원할 때도 경력직인 경우에 영문레줌에로 제출해도 받아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문레줌에 하나 만들어두면 좀 두루두루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서류는 탈락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레줌에 팁을 드려보자면 평소에 경력 기반에서 업데이트해둔 기본 레줌에가 있으면 지원할 때는 그걸 그대로 제출하기보다는 저는 그 회사나 포지션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했습니다. 저는 그 잡 디스크립션에 적힌 미니몸 퀄리피케이션 뭐 about this role responsibilities 이런 거를 굉장히 뜯어보고 분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들이 원하는 인재사 이들이 생각하는 경험의 페르소나를 떠올리고 거기에 맞춰서 레줌에를 수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하나의 경력에 대해서 쓰더라도 만약에 제가 마케팅 직무에 지원한다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거나 창의적으로 헤쳐나간 경험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서 쓰고 영업 직무라면 매출 같은 정량적 성과를 낸 경험이나 내가 그걸 어떤 전략에 기관해서 실행했는지 이런 게 더 드러나는 내용으로 수정하면서 상단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구성할 때 그 직무 성격에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뭔가 나의 정량적 성과나 축제적인 업무 성격을 드러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 성격에 어울리는 단어들을 주로 문장에 활용하고 혹은 유관부서와 잘 협업하고 융화하는 그런 성격을 강조하고 싶다면 또 그런 성격의 단어를 문장에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에서 틱톡에 지원할 때는 일차리 가질 만한 질문이 대기업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안정지향적인 성향일 것 같은데 원맨 알미로서 혼자 일해야 하는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까? 혹은 완전 성과주의인 세일즈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영업의 경험은 없지만 내가 영업 관리로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 나갔는지 어떤 수치적인 성과를 만들었는지 또 일개의 팀원으로서가 아니라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리딩해 나갔는지 등을 메인으로 녹여서 작성했고요. 이번에 틱톡에서 이직을 할 때도 그 업계에 대한 경험치는 제가 없지만 파트너십이라는 직무적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틱톡에서 여러 브랜드들과 어떤 파트너십 기회를 만들어왔는지 파트너십으로 인한 매출 성장을 어떻게 만들어왔는지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영업 배밀인데 여러분한테만 특별히 관계할게요. 보통 레줌에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으로 언어 역량이나 자격증 같은 것들을 적으시는데 저는 여기에 한 두 줄 정도 인테레스트라는 걸 추가해서 적고 있어요. 왜 경력적인 거 말고 혹은 경력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나 이런 사람인데 하는 성격적인 걸 드러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제 경력만 보면 누가 봐도 틱톡의 바이브랑 너무 안 어울리는 사람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썼냐면 라는 제가 유튜브나 틱톡 같은 콘텐츠 플랫폼에 친숙하고 또 이런 창조적인 일도 한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부터 춤 동아리를 했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춤연상 찍는다 이런 걸 넣은 적도 있어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느낀 이유는 이거 인터뷰 때 꼭 한 번은 물어보시죠. 면접관 입장에서도 맨날 비슷한 경력 기술서만 보다가 이런 귀여운 내용이 있으면 어 특이하네? 하고 한 번 더 눈이 가고 약간 사람으로서 궁금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고 면접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든 없든 내 경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의 문화적합성 혹은 업무 외적인 나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항목이 제 레줌의 가장 큰 강점이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제 면접 팁! 분량 조절 실패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진짜 계속 얘기하다가 두 시간짜리 영상이 나올 것 같아서 다음 영상으로 제 면접 준비 방법과 팁, 최종 결정 과정 등을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Q&A도 함께 남겨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영상에서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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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